4월 4일 별세한 가수 현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는 4월 7일 오전부터 가요계 후배 가수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현미는 지난 60여 년간 무대에 서온 그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가수 임의자, 정수라, 남진, 태진아, 장윤정, 박상민, 손가인,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등 각계 인사들의 조화가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가수 베이로와 함께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현숙은 현미 선생님은 우리 가수들의 버팀목처럼 늘 푸른 소나무 같은 분이었습니다. 엊그제까지 같이 방송 녹화를 해서 지금도 큰 울림있는 멋진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너무 슬프고 아쉽습니다. 하늘에서도 많은 분께 힘이 되어주는 노래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애도했습니다. 정훈이도 오전 일찍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조문 온 가수 하춘화는 슬픔이 북받치는 듯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그는 현미 선배님은 제게 지금까지도 춘화라 부른 유일한 선배님이었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든든하게 우리 가요계를 지켜주던 한 분이 떠나시니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이 자리를 누가 메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곳에 가셔서 건강하게 노래하던 그 모습대로 하늘나라에서도 편히 계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운도, 장미화, 김은국, 진성, 배인순, 혜은이, 장민호, 이찬원 등 후배 가수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아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설운도는 그동안 누님이 남긴 주옥같은 히트곡들은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라고 말했고, 김은국은 평소에 저를 친동생처럼 예뻐해 주셔서 가요계에 대선배라기보다는 친누나나 어머님처럼 여겼습니다. 라고 되돌아봤습니다. 고인과 함께 1960년대 가요계를 대표했던 가수 나미래는 현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내 사랑하의 한 소절을 부르며 울먹였습니다. 만주 출생으로 현미와 마찬가지로 이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 실양민의 아픔을 공유한 잔일이도 오후 빈소를 찾아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서수남은 현미 누님과는 친남매처럼 지냈습니다. 작고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내 가족을 잃은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누님은 무대에서 늘 자연스럽고 어디를 가든 주목받는 훌륭한 선배 가수였습니다. 이렇게 큰 별이 졌습니다. 라고 슬퍼했습니다. 현미의 조카 노사연과 한상진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한상진은 고인의 장남 이영곤씨와 포옹으로 슬픔을 나눴습니다. 이날 오후 빈소를 찾은 노사연은 이모는 가장 멋지고 훌륭했던 큰 별입니다. 내가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것도 이모가 정말 멋진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애도했습니다. 그는 대중들이 가수 현미를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담아주시다가 가끔 노래를 들으며 현미씨가 건강하고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줘 참 기뻤다. 고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남 이영곤씨는 취재진의 집 문밖에서는 대한민국의 대중가수 현미였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아침 저녁으로 차 조심해라 라거나 건강해야 한다. 고 말씀하시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비명에 떠나보낸 아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합니다. 이씨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혼자서 가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식이 둘이나 있고 식구들이 많은데 혼자서 말없이 가신 것에 대해서는 평생 씻어도 못 씻을 부려라 생각합니다. 라며 울먹였습니다. 타지에서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온 이씨는 평소 어머님과는 카톡이나 영상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면 어머니께서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와 이모티콘을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씨가 공개한 카톡에는 예쁜 꽃 사진과 좋은 글귀 이따만큼 사랑해 등의 문구가 쓰여진 귀여운 이모티콘 등 우리네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보내는 아주 평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씨는 카톡을 본 지인이 여자친구냐 묻기에 우리 어머니라고 하자 놀라기도 했습니다. 라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씨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떠나시기 전날에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한국에 도착해 빈소 일정을 잡고 어머님 댁에서 잤는데 어머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그냥 내가 어머님께 다니러 온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장례 절차를 마친 뒤에는 미국으로 어머니의 유해를 모셔갈 계획이라는 이씨는 저도 동생도 미국에 거주한 지 오래됐고 아무래도 이곳에 모시면 자주 찾아뵐 수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모시고 가서 자주 뵙기 위해 미국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종 담담하게 어머니를 추억한 이씨였지만 인터뷰 말미 어머니께 한 말씀을 부탁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라며 끝내 눈시오를 불켰습니다. 대한가수협회 주관에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데 대해서는 어머님도 가수시고 가요계에서 대선배님이시니까 가수협회장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조문을 많이 오시든 안 오시든 엄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하루라도 더해 5일 동안 편안히 모시고 가자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저와 동생이 있고 손주 손녀도 많은데 가실 때 혼자 가셔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편안하고 좋은 곳에 가셔서 지금쯤 저를 쳐다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영원히 국민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기억되는 가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애도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대한가수협회장 으로 엄수됩니다. 연결식은 4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이 조사를 낭독하고 가수 박상민과 알리가 추도 사를 읽을 예정입니다. 현미의 노녀는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방송과 무대에서는 여전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였지만 개인사는 순탄치 않았고 큰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도 찾던 사람이 바로 이봉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이 부부 사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봉조는 본처가 따로 있었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현미와 결혼식을 올렸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자식도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현미는 이봉조가 작곡한 그 유명한 노래들의 저작권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미는 임신 후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이봉조의 본부인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현미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으나 이봉조가 극구 거부했다고 합니다. 현미는 당시를 떠올리며 남편과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럴 바엔 여기서 세상을 뜨자며 날뿌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러는데 어떻게 진문서를 가지고 나오겠어요. 어떡하면 도망갈 수 있을지만 고민했을 정도로 무서운 의협을 당했어요. 아파트 정문에서 숨어있기도 했어요.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현미는 자신을 속였던 남편을 원망하지만 그래도 후회해요. 살면서 이봉조 아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나는 영원히 운명적인 부부였다고 실감하고 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생애에도 이봉조를 만나겠나? 라는 질문에 현미는 망설임 없이 만나야죠. 라고 답해 이봉조에 대한 여전한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현미는 그분 덕분에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스타가 됐어요. 그를 여전히 존경합니다. 나의 은인이자 스승이요. 애인이요.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그의 잘못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더 나아가 현미는 이봉조가 세상을 떠난 뒤 본처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본처와 합장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다음 생애에도 만날 것이라는 현미는 이봉조와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 잠들 예정입니다. 부디 그곳에서 만나 못다한 회포를 풀며 먼저 떠난 동료들과도 만나 함께 노래 부르며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